9월 22일 금요일, 두 번째 매매 영상입니다. 9월 22일 금요일, 두 번째 매매 영상입니다. 10월 22일 금요일, 두 번째 매매 영상입니다. 10월 22일 금요일, 두 번째 매매 영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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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렌시스 매수매도 터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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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로 못 간다고 비중 조절? 일요일 업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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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G 매스매도 타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으로 동신건설 매스매도 타점입니다.